초보 운전 차주가 운전 연수도 받지 않고 도로로 나갔다가 결국 폐차까지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파크 차주가 면허 따고 두 달간 저지른 사고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는 얼마 전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초보 운전자들은 면허 취득 시 의무 교육 시간이 적다 보니 충분한 운전 연수가 필요하죠. 하지만 A씨는 운전을 빨리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에 면허 취득 직후 중고 소형차를 바로 구매해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에 얼마 후 여러 건의 사고를 내고 말았다는데요. A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호진을 하려다 기어를 바꾸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아 식당 가스통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LPG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119까지 출동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고 다행히 큰 폭발은 없었지만 식당 측에 복구 비용과 영업 손실 비용을 물어줬다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A씨는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을 빼내려다 실수로 고급 외제차를 들이받기도 했으며 심지어 길가에 놓인 거대한 바위를 보지 못한 채 후진을 하다가 바퀴가 들리면서 차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길가에 덩그러니 뒤집어있는 차량의 모습이 정말 아찔한데요. 결국 A씨는 차량을 폐차 처리한 후 운전을 그만두게 됐다고 합니다. 2010년, 11년 이후 면허시험 간소화가 시행되면서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졌죠. 앞으로도 운전면허 체계는 더욱 간소화돼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대폭 축소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초보 운전과 관련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운전면허 시스템의 낮아진 문턱을 다시 높이는 면허시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